아내를 잃은 후에 수개월 동안 외로움에 호소하며 친구를 찾는다는 다양한 광고 진행해 왔던 영국의 한 할아버지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세계 각지에서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훈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라는 말처럼 영국의 한 할아버지도 아내를 잃은 후 수개월 동안 외로움을 호소하며 친구를 찾는다는 다양한 광고를 하자 전세계 각지에서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따뜻한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물리학자인 윌리엄스는 35년간 함께한 아내가 지난 5월 암으로 별세한 이후 수개월째 고문과 같은 적막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용한 집에 앉아 전화가 울리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외로움에 지친 윌리엄스는 대화 상대를 찾으러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고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만들어 거리에서 내어주기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끝내 절박한 심정으로 자택 창문에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소울메이트인 조를 잃었습니다. 친구나 다른 가족이 없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하루 24시간 지속하는 적막이 견딜 수 없게 고문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지를 붙였고 이러한 사연이 보도되면서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각지에서 윌리엄스를 도와주고 싶다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심문에 따르면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외로움을 느껴선 안 되고 요즘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나 경제 위기 등으로 더불어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져 가는 요즘. 윌리엄스의 사연은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KBC 뉴스 최재기였습니다.